Q 정료 Q 정료 Q 정룡 둘 셋 B.NEX 안녕하세요. Schiae Millennium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저희가 그라치아 촬영 현장에 나와있습니다 저희 셋이 일단 멤버 중에 장신이고요 남은 두 명은 단신 멤버들 단신 멤버들은 저희 옷 갈아입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C.I.X입니다 저는 C.I.X에서 센터를 맡고 있는 배진영입니다 네 저는 C.I.X에서 복구로 맡고 있는 용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 지금 함께 그라치아 화보 촬영 현장에 와있습니다 별났네 인출의 세킹 자신감이 넘쳐졌는데요 원래 22살이 되는데요 좀 더 성숙해진 것 같아서 다 미쳤습니다 조금 너무 가요? 아니 저는 상관없어요 그냥 한 번 해보고 만약에 너무 가요? 한 번 해보고 만약에 너무 가요? 한 번 해보면 느껴줄게요 처음 이 부분은 과감한 노출이라서 설렘네요 너무 여전히요 너무 기쁘네요 1,3,2,3,2,3 4,2,3 2,3,2 오우~~ 뭔가 시크해진 것 같아요 되게 되게 귀여운 형이었는데 뭔가 카리스마가 생긴 뒤가 얇은 방울 오우 너무 예쁘다 다 먹었어 일단 맨 뒤에서부터 걸어와 볼게요. 자, 가볼게요. 한 번 더 걸어와 볼게요. 어떠세요? 한 번. 그라치아. 정말 아주 저희 사진이 되게 멋있게 나올 것 같아서 그라치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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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도 그라치아? 그라치아. 센스가 아주 좋아요. 그럼 안녕. 안녕. 그라치아. 그라치아. 그라치아? 그라치아. 유튜브 채널 좋아요, 구독 눌러주세요. 그라치아. 유튜브 채널. 좋아요, 구독. 그라치아.